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사진에 혹은 동영상에 변화를 주는 줌인, 줌아웃, 폐닝 등 그런 동적인 변화를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기본적으로 하단에 만들기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새로 만들기란 이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면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나오죠. 여기에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자판기가 이렇게 떠요. 이 자판기를 입력해서 여기에 글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펜앤드줌 이렇게 치고 계세요. 펜앤드줌. 줌은요. 줌인, 줌아웃 화면을 당기고 멀리하고 하는 그런거죠. 펜은 움직이게, 좌우로 움직이게 펜닝 시키는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화면 비율은 여기서 16대 9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을 터치해서 고급 메뉴를 터치하면 이 위로 살짝 위로 올리면요. 화면에서 사진 배치를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화면이 자동 있는데 저는 여기서 화면 채우기에서 중지된 상태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지속 시간은 여기에 보시면 이 슬라이드 있죠. 동그라미 터치가 저는 8초에 갖다 놔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장면 전환 시간은 1.5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만들기 있죠.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하치 미디어 브라우저 뜹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의 폴드가 모두 나타나고 다음에 키네마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픽사벨이라던가 팩셀, 이미지 에셋, 동영상 에셋, 클라우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죠. 저희는 이곳에서 이 폴드에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몇 개 이렇게 툭툭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사진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툭툭 터치해서.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우측 상단에 엑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엑셀을 눌러서 닫았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여하치 타임라인에 영상이 오죠. 사진이 이렇게 옵니다. 타임라인에.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사진이 보이죠. 여기에서 이 사진에 지금 이제 플레이하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죠. 아까 화면 채우기로 했으니까. 이것을 변해를 주어 보겠습니다. 변해를 주기 위해서 타임라인에 이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노란 선이 생겨요. 이렇게 노란 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 노란 선이 생겼죠. 이게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오른쪽에 여러가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이 사진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쫙 뜹니다. 이렇게 위로 쭉 보면 이렇게 다 떠요. 여기에서 사진을 움직이는 것은 펜앤줌입니다. 펜앤줌 메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작 위치가 있어요. 다음에 끝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위치에 있다가 끝날 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변경을 시켜서 사진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 위치를 터치하겠습니다. 시작 위치를 터치하면 이렇게 테두리에 색깔이 있는 선이 생겨요. 사각형이. 이 상태에서 화면으로 옵니다. 이 화면에 와서 엄지와 금지로 손가락의 엄지와 금지를 위에 올려놓고 불립니다. 불리거나 혹은 오물입니다. 불리거나 오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불려서 이 집을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집은 여기 시작 위치에 보면 이 하얀 사각형 있죠. 이 속에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굉장히 확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끝 위치에 와서는 이 끝 위치에 와서는 제가 끝 위치를 터치하겠어요. 터치해서는 이것을 전체 화면이 다 보이게 이렇게 손가락을 불려서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화면을 두 번 빠르게 터치하면요. 빠르게 또 다시 터치하면 화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작 위치로 가서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볼게요.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해서 플레이 하면 화면이 점점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을 줌아웃이라고 하죠. 줌아웃. 그런데 이것을 이 화면을 가지고 줌인시켜 보겠어요. 다시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편앤줌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상태에서 첫 번째에서 화면을 빠르게 자 다시요. 편앤줌에서 시작 위치에서 시작 위치에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서 화면을 빠르게 두 번 터치합니다. 그런데 두 번 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자리에 검은 공간이 생기죠. 이럴 때는 다시 두 번 빠르게 터치하면 화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꽉 채운 상태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줌인시켜 보겠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끝 위치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집을 확대시킵니다. 이렇게 확대시키면은 끝 위치에서 이 하얀 사각형 있죠. 조그만한 이 화면이 이 화면이 여기에 나타나니까 굉장히 확대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 위치를 누른 다음에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한 다음에 플레이해 보면요. 이렇게 점점점점 딱 오죠. 그래서 줌인이 됩니다. 줌인 아까와는 반대죠. 아까는 점점점점 이렇게 멀어졌죠. 그래서 줌인 줌하우스 마음대로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펜닝 시켜 보겠어요. 이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펜앤줌을 터치하겠습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여기 시작 위치가 끝 위치가 있죠. 먼저 시작 위치를 터치된 상태에서 화면에 펜닝 시켜 보겠어요. 이 화면에 가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 두 개로 이걸 불립니다. 불려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 보이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끝 위치를 터치해 가지고 끝 위치를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 와서 이 화면에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이 이렇게 불려서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에서는 화면이 왼쪽 부분이 보이고 끝날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펜닝 시킨거죠. 그래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한 다음에 프레이 시켜 보겠어요. 다시 여기서 해야 됩니다. 프레이 시키면 화면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것을 여기 펜앤줌이라는 메뉴 있죠.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사진을 가져와서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보기 바랍니다. 이상 줌인 줌업 펜닝 시키는 방법에 대한 키네마스터의 펜앤줌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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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